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두운 창고입니다. 지금 여기서 K2L 모델 밝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자 켜보겠습니다. 전방 5m 벽면입니다. 이렇게 밝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불을 점등하면 옆쪽 사이드링에 불이 들어옵니다.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야간 등산에 주 후레쉬가 나간 경우 이 후레쉬만으로도 혼자서는 산행이 가능할 정도의 밝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 전방 3m 벽면입니다. K2L 모델 밝기 테스트였습니다. K2L 모델 자극 테스트 입니다. K2L 모델